한국 사회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에 옮기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주장을 들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여기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정책은 이번에 나온 것은 이익공유제란 겁니다.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그런 뜻을 내포한 이익공유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낙연의 이익공유제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내놓은 이익공유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열에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경제적 통합의제로서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 기상천외한 이름입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란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면 이것을 개내라는 것입니다. 개내서 이것을 코로나 사태를 본 어려운 계층에 나누어 갖자는 겁니다. 이에 코로나 국면에서 호실적을 거둔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서 일부 대기업들도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협조할 경우에 정부가 세제 및 금융혜택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말도 참 잘 만들어냅니다. 코로나 양극화. 그 전에 벌써 양극화 많이 이루어졌죠. K양극화. 아무튼 이낙연 대표의 주장입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될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던 계층이나 집단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돈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자. 시민사회 및 경영계들과 협조를 해보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뉴스1의 기자와 나눈 대화의 한 대목입니다. 배달업체나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삼성이나 LG 등도 코로나 특수를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되어서 대상자가 결정돼야 될 것이다.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당면 과제이고 바로 그 이래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익 공유제는 정치인으로서 인기나 표를 구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표를 가지고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익 공유제가 있다면 손실 공유제가 있는가.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면 손해도 손실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손실 공유제라는 말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익은 투자에 대한 성과물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익입니다. 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서 가치를 공급한 다음에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 공유제라는 것이 정치적 수사로서는 뛰어난 그런 표현이지만 이익은 리스크를 감당한 사람이 갖는 것이다. 혹은 이익은 기여한 사람이 갖는 것이다. 이런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대원칙이라는 것은 이익은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혹은 리스크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한 그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원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좀 많이 벌었으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또 심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손을 비틀면 또 비틀어지는 것이 한국 상황입니다. 성의를 좀 보이라는 상황에 성금을 내놓는 이벤트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인기와 표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밀어붙일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유지해온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행운이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이번에도 한 번 더 하게 되지만 퍽 시간을 두고 가져왔던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유지해온 것 자체가 어쩌면 행운이고 엄청난 기적에 해당한 것이고 여기다 자유민주주의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충돌하고 다양한 건 이익이 엇갈리더라도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또 모든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합리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는데 그냥 항상 그 시대나 상황에 맞춰서 이익이 되면 우리 함께 도움이 되면 그리고 또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이게 그냥 다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제도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는 그 형식대로는 안 되더라도 그것에 가름할 정도의 국민 성금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변질됐으라도 좀 더 번 사람이 더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조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에 참 어려운 사회다. 어려운 사회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군주론에 나오는 것처럼 눈앞에 참새처럼 눈앞에 이익이 급급하기 때문에 그 위에 큰 매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대부분 못 보죠. 그런 정책들을 선택하면서 자본주의 하나의 원칙들이 계속 훼손돼가는 그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낳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지 않는 한 체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